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5일 월요일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경선자료공개 및 경선절차진행중단에 대한 가처분신청관련 재판이 다시 속게 됩니다. 이 끈을 제기한 사람은 황교안 후보입니다. 10월 20일날 수요일날 이어서 재판이 속게가 됩니다. 가처분신청결과를 법원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근래 법원이 너무 편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원에서는 소신있는 법관들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결과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경선조작의 의혹에 대한 경선자료 요청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가라는 점이 그동안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민경호 국투본 상임 대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관리비원회가 경선자료공개를 거부하는 논리,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게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선결과를 공개하라는 우리의 소송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은 다음에 세 가지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 첫 번째는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 왜 사법부가 개입하나? 둘째, 책임당원은 투표를 할 권리가 있지 투표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다. 셋째,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 못하게 돼 있어서 여론조사로 실시한 경선결과를 공개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민경호 국투본 상임 대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입니다. 말같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첫 번째 반박입니다.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정당한 요구를 거부당한 후보가 사법부에 구조 요청을 한 것이다. 두 번째 반박입니다. 책임당원은 해장선거를 하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개와 돼지들이란 것인가? 셋째, 반박입니다. 그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 투표 결과이다. 그것을 안 보여줄 제조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건가? 이렇게 민경호 국투본 상임 대표가 국민의힘의 아주 말 같지 않는 우리가 경선 그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첫 번째 이유.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사법부는 개입할 수 없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관리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경선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고 또 거기에 김재원이라는 사람도 변호사 출신입니다.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논리를 펩니까? 정당이든 국가든 조합이든 간에 투표 과정의 무결성에 의심이 있으면 모든 선거는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소송할 권리가 있고 재판부에 판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면 그 분쟁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주먹이나 총칼을 들고 사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소위 경선 문제에 대한 의구심을 다룰 수 없으면 그것은 그러면 사인들끼리 국민의힘의 관계자와 아니면 의문을 제기하는 관계자가 사인끼리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주먹을 쓰거나 총칼을 들거나 맥살을 잡거나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까? 모든 근대국가는 사적인 분쟁 해결 대신에 사법부를 통해서 공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국민의힘에 경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첫 번째 이유는 말 같지 않은 소리다 그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주장합니다. 책임당원은 투표를 할 권리가 있지 투표 결과를 공개하러 요구할 권리는 없다. 이런 황당한 말이 있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로 우리 헌법제 1조의 연장선상에서 정당의 권력은 모두 정당의 구성원들로부터 나옵니다. 정당주의는 이준석이 아닙니다. 정당주의는 하태경이 아닙니다. 정당주의는 한기호가 아닙니다. 정당주의는 김재원이 아닙니다. 정당주의는 당원입니다. 당원들이 당규와 당헌에 따라서 권한을 당대표나 경선관리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그리고 경선위원들에게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에이전트가 바로 당대표이고 당내 경선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힘이 없다 정말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세 번째 국민의힘의 논리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여론조사로 실시한 경선결과를 공개하지는 없다. 투표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반드시 검정 가능해야 됩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깜깜이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검정이 불가능한 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정이 불가능한 선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검정이 불가능한 선거는 선거가 아닙니다. 선거는 네 단계로 구성됩니다. 준비 단계 투표 단계 개표 단계 검정 단계 이 네 단계가 모두 포함될 때 합법적인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미공개에 대한 국민의힘 주장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 정당에 의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을 핑계로 후보자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비공개하고 투표 결과가 담긴 자료를 일체 폐기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그리고 제12항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성인을 예상하게 하는 정당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의 여론조사를 의미할 뿐입니다. 경선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공직선거법 조항이 제108조 12항입니다.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후보자 선출 투표에 참가는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의 투표는 말만 여론조사일 뿐이지 실제로는 공직선거법 제57조 2항 당내 경선 실시 조항에 의한 투표 형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경선 과정에 치료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공포를 금지하는 여론조사는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을 빙자하여 당내 1차 2차 예선 투표 결과지를 파손하고 투표수와 득표율 등을 은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국가문란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더구나 국민의힘의 당선거관리위원회는 예선선거인단 득표결과지까지 파손한 이후에 폐기하고 후보자들의 득표율을 은폐하고 현재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원들과 후보자 8명은 득표율 및 득표순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깜깜이 불법 경선을 국민의힘이 지금 자행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신민 김상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반박이란 글에서 야당의 경선관리를 왜 교체를 주장하는 문재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겼나 문재인 정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뢰할 수 있다면 정권교체는 왜 해야 되는가 둘째 모든 당은 투표결과를 요청할 필요가 있는가 당 지도부는 투표결과를 감출 권한이 있는가 오히려 투명하게 진행하여 결과를 따로 발표할 필요조차 없이 공개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 세번째는 발표 못할 여론조사를 왜 선거에 포함시키는가 비밀언모작업을 감추어 주겠다는 것인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공정한 선거는 4단계로 구성되고 투표준비 투표 개표 검정입니다. 검정과정 없는 것은 바로 공상당식 선거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기호를 비롯한 김재원과 같은 그런 율사 출신조차도 법의 기초 지식조차 모르는 겁니다. 검정이란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투표에서. 검정은 반드시 투표에서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검정이 불가능한 투표라는 것은 그것은 불법적인 투표라는 겁니다. 국민의 힘이 검정을 못하겠다는 것은 불법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검정은 투표 과정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